오늘 되게 더웠다 너 아니었으면 혼자 작업실 침 못 가져왔을 뻔했어 고마워 아니에요 어 물이 없네 더 마실래? 네 가져다 줄게 어? 미안 뭘 가져다 줄게 어색해 죽겠네 얘도 참 한결같은 애라니까 미쳤어 베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누나 왜?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이만 가볼게요 어? 아 가봐야지 고마웠어 내일 봐라 아니 얘는 무슨 애가 여자친구 집에 오자마자 그냥 가냐 더 이따 가라고 할 걸 그랬나 어? 어? 연우야 너 이거 같이 보려고 다시 온 거야? 네 기분이 좀 좋아져서 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어? 너가 내릴 것 같아 예 그대의 눈빛에 나는 너가 내릴 것 같아 너가 내릴 것 같아 달콤한 그대의 향기 그 속에 선한 정신을 못 차려 사랑스런 너의 눈빛 그 속에 구독해 줄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